1과 안녕하세요 말하기 1 교실에서 후엔 씨와 안젤라 씨가 인사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후엔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라예요. 안젤라 씨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안젤라 씨, 만나서 반가워요. 듣기 라흐만 씨와 이링 씨가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흐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링이에요. 이링 씨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라흐만 씨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 1. 이름이 2. 직업이 3. 필리핀 사람이에요. 2.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 1. 이름이 저는 고천이에요. 2. 직업이 뭐예요? 회사원이에요. 3.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4. 이링 4. 점점 5. 0. snug 5. inflamed